이걸 내리는 것 같애 실뭉치가 쪽인데 기다려봐 실뭉치 먹고 올게 이거 또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놨지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같이 묶어 그 다음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두고 예엥 이제 나 잘하지 얘들아 훨씬 낫지 아까보다 훨씬 낫지 얘들아 실먹으로 다니는 게임같아 아까보다 훨씬 낫지 진짜 아까는 정말 내가봐도 인정한다 암걸렸다 뭔가 이상한데 배경이 지금 딱 밖에 나가면 있을 것 같지 않냐 가을에 가을에 나가면 멀리 보이는 저 배경이 실제같아 느낌이 거침없어 그냥 다하러 이제 게임 어 저 뭐야 저거 타고 같이 날아가는건가 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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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안되는데 아 됐다 어 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어 아버지랑 애기들이나 이러고 뭐 보고 놀았나봐요 여기야 여기 여기를 찍어 뭐야 거미야 거미 죽여 안죽어지네 왠지 뭐가 있는게 여는거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얹 아 이거 진짜 잔인한 게임이야 이거 오우씨 어 어 어 아니 이게 왜 죽어 이게 왜 죽어 아니 이게 왜 죽어 이건 아니지 이건 솔직히 죽을 이유 없었지 어 신발? 이건가? 아 신발 옆에 있네 이게 나비구나 이번에 이거 되게 빨리 있겠다 이번에는 털뭉 털실 뭐라고 해야 될까 저거를 나비 장난감이랄까요 나비 장식을 찾았네요 나비 털 장식 진짜 다쿠소울인가 소울이 막 나온다 힐링 소울 마운틴 트랙 자 스카이 이즈 썸 가족들이 놀러왔어요 산에 그런데 자동차가 연기가 나고 본넷이 고장났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됐고 아버지와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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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니 걷는 공간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찐빵도 끓여먹고 독보석도 먹으면서 소변을 보러 갈 때는 강가루 그러다 신발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을 아니다 비리봉투를 제 파란색 비리봉투를 신발 대신 썼죠 음 재밌는 사연이야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덧불보면 진격의 거인인데 이거 타고 넘는게 이거 여긴 끝났죠 이거 구두광 발 어 바른거였네 이제 왼쪽이다 오우 잠깐만 저 위에도 뭐야 위에는 잡을 필요 없지 않나 이거는 어 이건 잡을 필요 없죠 잠깐만 헛 헛 뭐야 아 완전히 왼쪽까지 가야되나보다 실을 늘려가지고 메비우스 메비우스의 털 메비우스의 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잠깐만 근데 이게 저기까지 갈까? 어 뭐야 여기 위로 가야되는 거 아닐까? 딱 저기 위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왔다 어떡하지? 아 잠깐만 아 요 밑에 요 밑에 요게 있었네 이걸 내가 못봤네 이걸 내가 못봤네 아 이거 반동줄 수 있다 어 어 난 뭐 없어 아 설마 이 위로 가야돼? 오른쪽을 더 가라고? 여기가 아니야?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네 어 아 어딘지 알았다 쪄근가 보다 쪄근가 보다 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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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프 더 레이스 오프 더 레이스 디 하트 케이크 어 애들이 컸는데 이게 뭐지? 무슨 스토리지? 뭐지? 아 아 여긴 어디일까 여긴 그냥 이번에는 이번에도 숲속에서 시작하는데 테마가 뭘까요 어 아 철도인가 아 가운데 있으면 위험한데 이거 외국에 영상을 봤는데 티브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누가 사진을 찍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기관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기관사가 깜짝 놀라서 빠앙 빠앙 했는데 걔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몰랐대 사진 찍는 사람이 그래서 기관사가 발로 까버렸대 어 크 또 이렇게 중간에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기차에 매달려서 발로 깠대 머리를 그래서 걔가 살았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머리 때렸다고 기관사 아저씨 그 영상을 올렸다 인터넷에 개 철없지 그게 용감한 기자들인가 거기서 봤어 왜 있는거지 어 분위기 오 지렁이 오 완전 뱀이야 와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뱀이네 와 게임 끌뻔 통장되는 뱀이네 네네네 저거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아 먼저 여길 붙고 이렇게 붙는거지 어? 아 고정이 안됐네 이런 잠깐만 이거 그냥 타워하면 안되는데? 충분히 갈만한거 같은데? 갈수 있을거 같은데? 갈려면 가겠는데? 허어엇! 됐다 저 밑에 아이템 무시필요없어 어? 어? 아 이 개 미친 너무 무서운 게임이야? 이거네 너무 급하게 갔어요 어 급하면 안되고 천천히도 안돼 어 유단샷 어... 이거를 타고 가면 될거 같은데? 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꺼내오고 이걸 타고 이게 왜 있지? 왜 있는거지? 어? 이게 왜 있는거지?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거만 그냥 이거만 오우 놀래라 아 숨은 안 묶었다 어... 이렇게 기모지! 뭐지? 기모지 뭐지 뭐지